어.. 싫구요 이노멜에 첫.. 첫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 방송은 항상 보면 첫 스타트와 마무리가 주차하나요 항상 어.. 패베로 장식하죠 취하게 자 섣을 찍고 있는 테란 자 노스포닝 쓰레기 처리로 과감하게 한 번 시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시원하게 노트위내 처리 바이온닛 해주는게 좋겠죠 일곱시 적응 본질 안쪽같이 밀어 이어가지고 성대가 어떤가 하는가 체크 한번 해봐야되지 상대 정찰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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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 자 정찰 정찰 해야지 되는거죠 빨간색 적은가보네 빨간색 봤거든요 빨간색 적은가보네 자 자 어버러드 째주고 자 그러면 상대가 만약에 투적으면은 바이오닉 질러한다고 하시면 무조건 가야죠 오케이 노스포닝 쓰레처리네 하도 자 자 그러면 우리편 입구에다가 어버러드 보내주면서 한시 체크 자 한시 종종만 체크하면 되죠 한시 종종만 자 그리고 내 입구쪽에다가 오브로드를 하나 피와줍니다 상대 마린 테란이구요 자 그러면은 한시 같은 경우 공격을 우리가 먼저 선빵을 때리면 질런마린이 상대 저그가 이 저블링을 뽑아서 헬프를 하면은 완전 서운하니까 잘 안해요 그거를 테라는 이제 좀 쉽게 죽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식으로 공격을 좀 약해 시원해 해줄 필요가 있어 오케이 자 질럿이면 한 한 부대 정도 그 다음에 마린 한 부대 반 이렇게 해가지고 러쉬를 가면은 강력하죠 메딕 나오기 전이 이제 좋아요 상대가 또 메딕이 없을 때 어 들어가는게 좋고 또 메딕이 있으면은 조금 그 어 방어가 또 좀 잘되죠 메딕이 쓰면 근데 이제 스팀팩도 좀 어 데이크하기 때문에 그전에 공략해주는 것이 어 좋겠어요 두부테란 꼭 하시죠 네 그럼 고해 질럿 먼저 질럿 먼저 대가리를 들이밀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마린이 실패를 주고 어? 어 그런 플레이어 해줘야지 질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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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 고해 허치하 미 고해 알올께요 이게 어 진짜 옛날에 참 노래방 가면 그죠 임재범 그 고해가 참 말불렀잖아요 참 좋은데 노래는 그 저 뭐야 어 여성들이 이렇게 이 어 듣기 싫어하는 남자들의 노래 중에 하나가 이제 어 백 백 백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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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어 큰일났다 야 어 괜히 고아라 해가지고 우리팀 다 풀어보 어 헥 역시 첫겜 징크스는 예예 정확하네요 첫겜은 역시 지는걸로 시작하네요 어어어 정말 못한다 어떻게 이겨 이거 어 어떻게 이겨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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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여기로 넘어오세요 어 2대2로 2대2하자 2대2 어 이리와 으흥 우리팀 넘어와 빨리 잘해줄게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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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 손 날래 다 럴커가 있어야겠다 럴커 상대가 뉴탈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럴커는 필수인이라 그럼 우리팀한테 오다 내리면 안되겠다 그쵸? 오늘은 이 칼을 말은 잘 듣는데 그대로 그냥만 다 가다듬어 맞습니다 나 잊었니? 나 잊었니? 나 잊었니? 나 잊었니? 엄마 잊었니? 아니 뭐кт stains reiter beacon 눈을so 죽을래! 죽으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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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엘리 시켜야되겠다 어 저거 엘리가 가능해 죽으래! 죽어 뒤 죽어 깜짝ce 사라질 그쵸? 밟아버리로 빰 빰바바밤밤 럴커르 뽑니? 내가 그걸 눈뜨고 보고 있겠니? 이 친구야? 당연히 가서 다 부서 아프지 그냥 당연히 가서 다 부서 아프지 이 자스카 안녕 안녕 무탈 럴커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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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adding 충분해 설마 헐 아 저거까지까지는 음... 아.. 스타드 앵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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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